동생 자두를 옮겨 심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페트병 페트병 화분하고 또 뭐가 필요해? 그 페트병에 뭘 채워야 돼? 물 물을 채우면 자두가 살 수 있어? 네 식물이 어디 뭐가 필요해? 식물이 그려면 싹 싹이 필요하고 또? 응 나무 가장 기본적인 거야 뭐가 필요하겠어? 몰라 흙이 있어야지 흙 흙 그치?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응 자기는 흙 흙이 필요하겠지? 네 동생 자두가 자랐을 거 같아? 네 쌤이는? 응 안 자랐을 거 같아? 네 싹만 났을 거 같아 싹이 났을 거 같아? 네 한번 볼까? 네 예 예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어지러워 그만 그만 어이 거봐 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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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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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 우와 다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박수 이제 화분을 만들어봅시다 화분을 만들어봅시다 화분을 만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만지면 죽어 큰일나 이걸 뜯어주세요 뚜껑에 물이 빠지는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엄마 이따가 버려 다 만들고 나서 이거 하나 더 봐 물이 빠져 물이 빠지는 구멍을 하나만 만들까? 하나만 만들고 여기다가 채워줘야 되고 조금 더 잘라야지 이렇게 사기 세금이 더 잘라주세요 곱창 이곳에 이곳으로 만들고 자르고 자르고 여기서 좀 잘라주세요 자두가 나올까? 이거 신으면 자, 이제 여기다가 흙을 흙씨가 안보여요 흙씨가 보이잖아, 안보여? 흙씨가 밑에 있으면 도망가, 옆으로 나와봐 흙씨가 보여요 흙씨가 보이니까 이제 흙을 채워줍니다 슬바, 옛날에 고구마 키웠던 거 생각나? 고구마가 어떻게 됐었지? 아, 아무것도 안 열렸지 슬바, 고구마 키웠던 거 생각나냐고 고구마가 맺혔어, 안 맺혔어 고구마 키웠던 거 생각나냐고 고구마를 우리가 물을 줬는데 고구마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디 갔었어? 없어졌다 어디 없어졌어 고구마 키웠던 거 생각나냐고 열어줘 성격전 신비하다, 그치? 나 보이랄해요 신고 안 넣은 거다 물이 좀 부어야지 부어야 될 거 같은데 가만히 시봐 됐어 이거를 저기 페트병에 흙에다가 씻는거 물을 좀 부어야 겠어 이게 흙이 아닌가? 왜? 아빠 왜 달라져? 아, 뭉친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물을 좀 부어야 겠어 아빠 물 좀 더 올게 기다려봐 여기 아빠, 나 물을 끄덕니다 다시 바꿉니다 다시만 해보세요 김범씨 다시 화분은 바꿉니다 다시 화분을 바꿉니까? 봄이? 예쁘다 예뻐? 그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 나도 아니, 상루? 아니면 복숭아 아, 복숭아 복숭아 아, 복숭아가 뭐였잖아 복숭아가 뭐였잖아 복숭아가 뭐였지 자, 복숭아가 오고 싶어? 응 많이 부어야 겠어 아우, 붓 다두 다두? 네 이제 흙이 말라있어서 마른 흙을 이렇게 잡시 주는 거예요 낮아요 물기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 이게 흙인가? 흙이 왜 이래? 굳은 거 같아. 오래 안 써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럼 진흙이 되는 거지 약간 진흙? 흙이 돼야지 아빠, 엄마 너무 많이 말라있어서 오, 보미야 기다려 보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가 원래 씨의 집이었는데 아빠, 초콜릿 잘 보여요 물이 빠지겠지? 아니면 엄마, 집이 이렇게 됐나요? 엄마, 씨앗만 하지마 엄마, 어떻게 이렇게 와요? 이제 그만해야돼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아빠 전 나 씨앗이 못 쌓으라는 싹을 자, 이제 씨앗을 심어봅니다 내가 기다려, 이거는 아빠가 전문가가 해야돼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고 여기에 이제 씨를 옮겨 심을 겁니다 만져면 죽어요? 안 죽어 이거 봐,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졌어 자두 껍데기가 어허 역시 여기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거 봐봐 이게 뿌리야, 뿌리 여기가 뿌리 뿌리지? 그치? 보마 벌써 이게 싹이 나온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씻냐면 뿌리를 밑으로 심고 이 싹의 위에 이렇게 나오게 심는거야 자, 이제 잘 자라고 자라고 기도해 줍시다 기도해 주세요 보미가 아멘이 나를 먹방 이 밥 맛도 어떻게 해 주세요 아, 쌤이도 기도해 봐 이 밥 먹고 저 크게 주세요 물은 먹고 자라요? 물도 먹고 응 식물은 물하고 태양이 필요해 태양이나 필요해 어 빛이 있어야 광합성 할 수 있거든 이름을 뭐라고 할까? 자두인데 자두? 복숭아? 하마 하마? 네 자두하마 자두하마 자두하마야 잘 자라라 자두하마야 잘 자라라 자두하마야 잘 자라라 자두하마야 잘 자라 자두하마 오 오 오 반지 폰 subscri TOMA 고 p 캐